새로운 사랑은 지난 사랑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수 있을 때에만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.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다. 이 작품 전에도 만날 뻔하다가 못 만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. 오늘 드디어 이번에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. 너무 좋은 작품에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분 좋고요. 그리고 호흡도 너무 잘 받고 너무나 어른스러우시고 너무 따뜻하신 분이어서 따뜻한 분이어가지고 촬영한 내내 많은 도움받고 있고요. 제가 연계하면서도 너무 편해요. 많은 좋은 분들이랑 하게 돼서 더 기쁜 것 같아요. 주준영이라는 캐릭터랑 장지호랑 캐릭터랑 차이점이 있다면 우선 준영이 같은 경우는 약간 지호보다 더 무대보적인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닥치고 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지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덜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준영이 같은 경우도 방송은 계속하지만 잘 찍는 감독이에요.